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콜라님 찐팬입니다. 콜라님 방송이 너무 재밌어요. 콜라님 방송 진짜 재밌어요. 제가 방송을 봤는데요. 아 너무 힐링이 되더라구요. 진짜 콜라님 방송이 진짜 재밌고 힐링되고 진짜 제가 많은 방송을 봤지만 진짜 콜라님은 진짜 완전 타고났습니다. 콜라님은 완전히 진짜 콜라님은 끼가 타고났어요. 콜라님 진짜 라이브방송 너무 재밌고 진짜 힐링됩니다. 아 진짜 어떡해 진짜 방송을 이렇게 잘하시지. 아 나 진짜 콜라님 진짜 라이브방송 너무 재밌다니까요.